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신약 122쪽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어기고 저를 경히 어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난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의 성결귀절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재산으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고 331년부터 363년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로마의 유명한 배교자이며 로마의 황태자였던 유리 아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배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15장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은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15장은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사명지향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는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요 맡은자 그렇게 번역이 되는 스튜어드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참 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청지기가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물건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하는 것은요 이제 청지기는 맡긴 자 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주인은 이제 그 청지기기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약속한 기간 내에는 이제 그 청지기기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제 주인은 주인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지기기에 맡긴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청지기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맡았던 사람이 맡았던 청지기가 그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때 맡겼을 때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은 것, 돌아보지 않은 것 그것을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관리를 맡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을 찾아와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낭비한다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은 와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인은 돌아보지 않지만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지 않았지만 주인이 와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종이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소문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본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인은 이제 그를 불러서 중도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추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도에 그를 해직을 시킵니다 이제 그만하라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맡긴 일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 그래도 도중에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대님들 끝까지 끝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청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적당한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직이가 불평을 하고 또 그 일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에게 내면 세계의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직이가 이제 해직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지역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시켰을 때 다른 일에도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에 불평하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일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볼품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더 다른 일 더 좋은 일들을 계속 맡겨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충성하셔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너무나 나에게 귀한 일이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후에 빼앗긴 후에 이 일을 빼앗긴 후에 나중에 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했지만 그는 정말로 낭비했던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고 빼앗긴 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례를 생각했던 면은 지혜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5절 말씀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가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렇게 자기 물건도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도 아닌데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이건 네 물건도 아닌데 너의 소유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하고 주인이 책망할 것 같은데 8절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진 자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번역이 잘못된 그런 귀절이 바로 9절이라고 하는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 불의의 제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것도 아니고 제물이 불의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 제물을 얻을 때 돈을 벌 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얻는 과정이 불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제물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없어질 제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차라리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친구가 없다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을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흥충망청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하고 전혀 방향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세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아들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되다 바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런 세상에 내가 열심히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 거 아니라 그냥 열심히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돈을 번 거 그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바로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 너희는 의로운 청지기 올바른 청지기가 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잘못을 행한 것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너희가 행했던 그가 행했던 그 행위가 지혜로웠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지혜로웠다는 것이지 그가 악하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요 재물은 그냥 재물, 물건, 머니, 돈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몬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우상, 돈의 신을 너희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의 신이, 돈이 부족하신, 물질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이 나로 말미압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물질의 어떤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그 부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그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정말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온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빌리포서 2장 9절부터 11절 참 이게 너무나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볼게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908년에 태어나셨던 세계대전 당시 정말로 수환이 뛰어난 사업가로 에나멜 그릇 표면에 이렇게 매끄럽게 칠을 하는 에나멜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세력이 아주 정말로 미친듯이 인종총사라는 명목 하에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아우스 비츠 그 수용소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가스실로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는 정말로 말로 상승 말로 향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고 아우스 비츠를 가보면 그 어린 아이들 아주 멋지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멋진 가방을 메고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나갔다가 그 아우스 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들이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고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는지 모릅니다 1944년 그날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 내 가스실에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뭄한 경비를 뚫고 도주로를 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벌었던 그 돈으로 그 돈으로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오스카 신들렐러가 만나게 됩니다 많아서 신들러는 그 수용소에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만나 정말로 포옹하며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반지가 있네 이 반지로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네 그 재산으로 그 돈으로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신들러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이 그 신들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릴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 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 주변에 내가 경주의 최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아직도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혼란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길 수 없지만 우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냉수를 대접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물질 때문에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